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2일 최백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화천대유 대주주죠 김만배씨 그 다음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현재 구속 중입니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뭘로 의미하는가 뭐 이런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술태도 내용 등을 토대로 영장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11일 어제 그저께죠.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판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장 전담판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판사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뭐 똑같은 판사니까. 김만배씨는 25일 그러니까 지금 2주 남았네요. 2주 정도 남았고. 남욱은 22일. 그건 뭐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곧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물론 뭐 나간다고 해서 영원히 끝나는 건 아니죠. 나중에 재판 받다가 또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정 구속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일단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아마 나가는 걸 희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런데 다시 구속기간을 6개월 연장하겠다. 지금 검찰이 이렇게 판사한테 제출하니까 본인들은 상당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 5월이 사실은 1차 구속기간 6개월 만료였거든요. 그때도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했는데 김만배씨의 경우에는 그때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한테 회사 돈 50억 원을 건넨 혐의. 뭐 이 부분 가지고서 이제 추가 구속이 됐고요. 남욱 변호사도 곽상도 전 의원한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끝나는가 싶었는데 검찰이 다시 법원에 구속기간을 또 연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그런가 뭐 이런 부분인데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한테 있었습니다. 여기도 물론 우일의 신도시 사건하고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을 병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 시도를 했는데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석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되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 검찰이 안 될 거를 뻔히 알면서 판사한테 요청하는 경우. 왜냐하면 너무 또 속보이게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이건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다. 유동규 씨의 경우에는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유동규 씨가 한 달 전쯤부터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 털어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동규 씨의 경우에는 안 될 줄 알면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아니 병합 신청을 했던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10월 20일 날 석방이 되고 지금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을 이제 출입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죠. 대장동 재판을. 자 그런 거고요. 그런데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한테 지금 구속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은 그럼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느냐. 정말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싶어서 그러냐 아니면 최수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대장동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 법정에서도 이 문제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자 올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만배 씨 측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명백한 별건 영장이다. 김 씨가 어떻게 도주를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남욱 변호사 측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전혀 다투지 않으므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검찰권과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아니 무슨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하느냐. 그건 우위법 행위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사과해라. 뭐 이렇게까지 법정에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자 이게 쇼냐 아니냐 이런 거죠. 검찰이 정말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싶어 하느냐. 아니면 두 사람 다에 대해서. 아니면 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럴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쇼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죠. 왜? 물론 이건 뭐 누구도 검찰의 속내를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왜 쇼가 아니냐면 김만배 씨 측은 최근까지도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에 관해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당시 모든 결재권 인화각권 등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관계입니다.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이 저수지에 돈을 모아놓고 자기가 직접 받지는 않고 모아놓고 그걸 언제든지 빼내서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았는가 놓지 않았는가. 그걸 김만배 씨가 돈을 분배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누구하고 약속했는가. 약속했다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부 원장이나 아니면 유동규 전 본부장 이 측근 3인방 이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씨하고는 약속을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했으면 유동규 씨가 벌써 정언을 했겠죠. 유동규 씨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찰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정진상이나 김용. 그래서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 씨한테 그건 저수지인 셈이죠 라고 했다는 보도. 그것도 남았는데 제가 그걸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얘기를 만약 정진상 실장이 정말 했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그걸 증언을 한다면 결정적인 증언이다. 그건 결국 이재명 논의 물대기. 이 저수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다. 왜?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김만배 씨와 정진상 씨 간의 오간 대화 내용을 이 두 사람은 얘기를 안 했을 테니까. 제3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검찰에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첩보인 것은 틀림없죠. 그러나 직접 듣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재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걸 입증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김만배 씨는 전혀 지금 검찰 조사에 협조. 아직도 천화동인 1호의 700억 부대 경빈 이런 거 다 제외하고 428억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이게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동일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마침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검찰이 김만배 씨의 입을 열기 위해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한 거죠. 물론 이게 나중에 구형량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형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왜 남욱 변호사는 협조하고 남욱 변호사는 지금 굉장히 나오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을 안 열고 있다는 얘기죠. 진실을 털어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어디에서 인상을 받을 수가 있냐면 남욱 변호사가 kbs하고 옥중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죠. 제가 22일 날 구속기간이 끝난다고 했죠. 그런데 감옥에 있어가면서 kbs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거기서 상당 부분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부분을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곳에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나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하는 걸 kbs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또는 검찰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거는 나오고 싶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검찰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털어놓고 그렇게 되면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가 달리 취급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있다. 왜냐하면 진실을 털어놓는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kbs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선 자금 마련 과정을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김용 측이 자신한테 경선 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우일의 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 모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수혜자니까 잘 알죠. 유동규 씨가 나를 찾아와서 김용 부원장한테 위험한 돈 쓰지 말라고 했다. 남욱에게 부탁하겠다 했으니 내 얼굴을 봐서 돈을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남욱 변호사한테 작년 2월 달에 20억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돈을 만드는 과정을 또 설명을 합니다. 자기 사업체에서 2억. 그다음에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차용증 쓰고 빌린 9억. 이렇게 해서 11억 원을 마련했다. 그런데 실제 건네간 거는 8억 4,700이죠. 그런데 차용증이 그러니까 지인한테서 9억 원을 빌리면서 써준 차용증. 이게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물증이죠. 11억 원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이 소상히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11억 원 중에 8억 4,700만 건네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됐냐. 이것도 또 남욱 변호사가 어제 재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재판이 아니죠. KBS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다 단계적으로 주었는데 대장동 의혹이 작년 8월 말에 딱 터지고 나서 그 3억은 중단해서 주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왜 그러면 돈을 줬느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대선 후보한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저희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해봐서 누구 얘기를 들으면 적어도 상당한 정도는 아 이게 진정성이 있는 얘기냐 아니냐. 판단하는데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죠. 저는 굉장히 사실과 근접하게 지금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과 근접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아마 판사들 그리고 물증도 주변 정황도 다 맞고요. 그래서 판사들도 상당한 정도로 이런 얘기에 고개를 끄덕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 그럼 남욱 변호사는 왜 이렇게 소상히 KBS와 옥중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을까. 이거는 검찰에 대한 메시지일 가능성. 그리고 판사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구속기관 만료로 석방해 달라. 이런 얘기죠. 반면에 김만배 씨는 이런 것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나 연장돼도 좋다 뭐 이런 건지 지금 저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검찰과 김만배 씨. 검찰은 김만배 씨의 입을 열기 위해서 이런 식. 그러니까 구속기관 연장. 아마 또 다른 거 찾아내서 6개월 뒤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지 또 모르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되면 김만배 씨는 계속해서 부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아마 형량이 반성 이런 게 없으면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수사기법인데 이렇게 해서 김만배 씨 입을 열기 위한 검찰의 시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그 일환으로 바로 구속기관 연장이 연장의견서가 제출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욱 변호사는 상당 부분 지금 입을 열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김만배 씨는 아직도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 검찰과 김만배의 게임에서 누가 이기느냐. 뭐 어찌 보면 결국 김만배 씨가 버티면 버틸수록 자기 죄가 무거워지는 거죠. 뭐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의 의리는 지키는 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의리 글쎄요. 유동규 정본부장이 얘기했죠. 이 세계에는 그런 의리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선택할 문제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구속기관 연장 이것이 김만배 씨의 입을 열기 위한 검찰의 압박 그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